자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스마트 스코어 업의 최강 골프 대회에 네 분이 올라오셨습니다 근데 한 분이 없어요 어디 갔어요? 안 왔어요? 공항에서 봤는데 이영택 선수가 오랫동안 부상이 있었던 무릎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안타깝게 이제 세 분만 이렇게 결승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더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일단 경쟁자 한 명 줄었으니까 좋죠 아니 근데 좀 이상해 나랑 붙는 사람들은 뭐 헬스장에서 다치기 수술하고 어 그러네 송영균이 무릎 다치고 사실은 내가 애들을 좀 보냈지 헬스장에 맥이가 뭐 무릎을 무나요? 아니 그러니까 형택이도 손을 봐줬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상합니다 이상훈 선배님과 대결할 분들은 다 무릎이 그럼 어제 내가 두 사람 방번호를 물어봤더니 네 자기들끼리 막 바꾸고 다른 데 가서 자고 막 그래 아니 아니 어제 기회가 있었잖아요 연습 나온 때 이때 그러니까 카트 운전했는데 보내버리지 응 어제 계속 내 카트 운전했는데 어 무섭더라고 카트를 막 슉 슉 슉 자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우리 또 최고의 인플루언서 최석영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최석영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 친환경 보이시죠? 네 벌써 지금 아니 지금 여기 이게 뭐죠? 뭐예요 뭐예요 골 막툴가 아니고 이거 물리면 큰일 나요 원래 있어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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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 친환경 골프장 250 임팩 좋은데요 오늘? 자 그래서 함께 오늘 우리 또 칸차나브리 아티타야 골프클럽의 또 예쁜 곳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코어가 또 아티타야 골프장을 또 함께 열심히 또 운영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방콕, 시앙마이, 여기 칸차나브리까지 아티타야 골프클럽이 있는데 또 스마트 스코어가 운영하니까 너무너무 좋고 깔끔하죠? 네 깔끔해요 와가지고 며칠 이렇게 있는데 방 수절도 너무 좋고 뭐 먹는 것도 이제 뭐 한국과 다름없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건물이 지금 주무신다가 지은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신축 건물 계속 신축하고 있더라고요 방이 이렇게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관계자들한테 그 신축 공수장 옆에다가 두 사람 방을 배정을 해줘라 쿵쾅쿵쾅 버리게? 근데 두들겼더니 자고 있어 벌써 나보다 더 잘자 어제 제가 꿈을 좋은 걸 꿨어요 산신령님이 딱 나오더니 이 동도끼가 네 거냐? 아니요 이 은도끼가 네 거냐? 내 금도끼를 딱 주시더라고요 우승 우승? 그래서 그걸 딱 들었어요 상패보면 거기에 우승하고 이름 써져 있잖아요 네 이은재 양희승 둘 중에 하나 아 아 야 산신령님이 나를 도끼로 어제 도끼로 맞아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제치고 선배님 우승하신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거기에 그냥 우승자만 쓰게 돼 있거든 내가 우승할 것 같다 정확히 또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또 스마트 스코어가 우승자를 맞히시면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습니다 자 아티타야 패키지 2인권 3박 5일 비행기까지 무료로 성숙이도 상관없이 3박 5일 비행기표까지 저희가 잘 모시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기는 아티타야는 스마트 스코어가 스코어 카드 출력이 가능해요 그쵸 그쵸 제가 그제 여기서 쳐보고 스마트 스코어랑 치니까 플레이가 너무 쉽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홀 시작하기 전에 드론 샷으로 다 보여주거든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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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른 해외 나와서 이렇게까지 편하게 칠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스마트 스코어 덕분에 태국에 있는 내내 베스트 스코어를 쳤습니다 아 84 저 84 쳤어요 버디는 2개 하셨어요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여기는 또 사진까지 같이 함께 뽑을 수 있는 최고의 최신 스마트 스코어 또 스코어 뽑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무료인가요? 네 무료입니다 네 무료예요 오프로 가입해야 되죠? 그쵸 가입은 해야죠 가입을 해야 되는구나 자 골프에 진심인 우리 스마트 스코어와 함께 최강 골프 대회 아티타야 골프 클럽에서 결승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신경 쓰이는 분이라고 하면 두 분 다 신경 쓰이죠 일단 나만의 혼자 경기가 아닌 거고 그리고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왔는데 한번 뭐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 해 봐야겠고 결과는 이제 끝나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여곡절 끝에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지막 경기 최선을 다해서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잘하는 두 후배들과 오늘 즐거운 라운딩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그 한약에 들어가는 감초 양념처럼 열심히 플레이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 정도로 출발을 해서 전반 끝날 때 한 2위 했다가 후반 끝날 때 1위 하는 게 제일 믿습니다 자 석영님이 또 세 분 잘 지시라고 기차를 또 해 주십니다 지겠습니다 와우 나이스 드로우 감사합니다 오우 벙커까지 왔어요 이야 엄청 좋아하는 벙커잖아 거리 어마어마하죠? 네 자 시타가 너무너무 잘 됐으니까 세 분도 잘 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누가 먼저 하실지 제가 쳐야죠 티 한 번 네 제가 어제 마지막 걸 버디 했거든요 아 그래요? 버디오너?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또 힘들어 가실까 봐 아 네 이상훈 선배님부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파이팅 파이팅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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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나이스 드로우! 나이스 드로우! 페이팅 팀이 힘이 더 좋아하셨나요? 어제 일찍 짰 거예요 나이스 드로우! 나이스 드로우로 치세요 네 나이스 드로우! 몇 개로 차이도 안 나는데요? 차이도 안 나 내가 제일 어리니까 자 우리 또 8강전에서 1호바를 치고 네 병기수님을 작산내 네 기수 형이 한동안 축구를 안 보시더라고요 자 이윤재 선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열렸어요 이게 처음에 몸이 안 풀렸다 보니까 그냥 공만 탁 맞춘다는 느낌이었는데 스윙을 제대로 안 댄 것 같아요 그래서 쳐서 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자 그리고 우리 막강파워 6회 승인과 정말 접전을 상끝에 한타차로 멋지게 이기고 올라온 간신히 승승장구 양희승 선수 승승장구 양희승 선수 승승장구 양희승 선수 승승장구 양희승 선수 한쪽 분이 열리니까 우리 팀이 빨아가투냐 내가 가운데 가졌습니다 문제 오른쪽 문제 왼쪽 지금 첫 홀은 지금 우측 한 명 가운데 한 명 왼쪽 한 명 세분 나란히 흩려주실게요 갑시다 갑시다 긴장했다 야 이거 피 안 하네 저거 찾으러 가야 되는데 야 사고 났다 에이 진짜 오른쪽으로 왜 보내냐고 왼쪽으로 보내잖아 반대로 가고 싶어서 괜찮아 오늘 홀이 17개는 안 맞았어 자 긴장들 하셨나봐요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우리 형님들의 스윙이 나왔어 아 이럴 거면 한국에서 찍을 걸 그랬나? 약물에 효과가 있네 우리 물 만난 이상훈 선배님 오늘 어떤 샷을 계속 보여주실지 티샷은 완벽했습니다 마음 알았나 보네 자 다행히 나무를 맞고 들어왔어요 자 이게 결승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행운의 목생도사가 나왔습니다 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바람이 있어서 낱개 간 효과를 볼 것 같아요 올라갔다 고난이다 저 때부터 고난 와 저거 나무 뒤에 있네 이거 나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가? 그거는 이제 원벨탈을 받아요 여기 러프에서 노터치라 아 벌타를 받을 경우는 편하게 놓고 칠 수 있는데 아 그래요? 러프는 노터치입니다 이건 무더군 빼야 이거 때문에 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뽑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원벨탈을 받고 좋게 놓고 치시면 돼요 원벨탈 받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상황에서 좋게 놓고 치시면 돼요 자 지금 나무에 뿌리가 공 밑에 있어서 원벨탈을 받고 오 낮은 탄도로 빼내기 네 벙커 앞쪽으로 갔네 첫 홀은 난항을 겪고 있는 우리 이은재 선수 자 이번엔 이상훈 선배님 네 치도록 하겠습니다 쿨샷 쿨샷 나이스 옴 올라갔어 나이스 옴 아현 이상훈 선배님도 제스 타임으로 바꾸시고 거리가 느셨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이훈재 선수가 우승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첫 홀부터 재미난 상황이 펼쳐졌고 어떤 멘탈로 이겨내실지 보는 게 오늘 최고의 한 골프 대회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샷 붙어서 나이스 컸네 컸네 컸어 조금 그린이 지금 3.0까지 빠른 그린을 자랑하는 안티타이오입니다 멀리 있는 양희승 선수부터 버디펫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그린 쭉쭉쭉쭉 확실히 어제보다 빨라요 그린이 진짜 빠른데요 거의 아이스 링크장 수준인데요 정말 안 먹네 나이가 나이가 안 먹어 봤거든요 스피드를 이것도 세 봤지만 빠른 그린 3.0 예전보다 훨씬 빠른가봐요 이게 남이 세게 쳐서 지나가도 못 믿거든요 또 한국이랑 확실히 스피드도 그렇고 잔디도 달라가지고 그렇죠 지금 본다고 잘 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병원을 해봐야 돼요 자 위기의 이윤재 선수 보기 펫이죠 들어간 보기 들어간 보기 들어간 보기 아 빨라 빨라 어제보다 어제보다 많이 빨라 엄청 빨라 야 엄청 빨라 어제보다 뭐 햇흑 빨라 그린 적응하는 분이 우승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너무 빠른데? 팟팟, 들어가면 선두, 들어가면 선두! 와... 허터로 거절한다, 허터로 거절해. 왜 이렇게 빨라? 빠른 그린에 세 분 다 놀라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완전 틀려. 캐리, 캐리, 나이스! 자, 위기를 잘 극복한 이훈재 선수. 빠르다, 빠르다. 오, 나이스, 파티! 파티! 나이스! 나이스! 컷팅은 이상훈 선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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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보기 더블로. 네. 자, 순위는 공동 1위, 공동 2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의 스마트 스코어 함께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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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팅 속도 조정기! 왜 이렇게 편리하다가 이 영상 wort... 나는 한국 지형에 잘 적응이 돼 있나봐요, 한국 지형에. 이 태국은 오비가 없다고 해서 쉬운 줄 알고 쳤다가. 너무 뒤로 빠질 것 같은데. 나는 맞았어. 아니, 안 맞았어, 혜자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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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유시래, 유. 나무 꽤. 유시래, 유. 뭐야? 어, 근데 앞에 벙커가 있나요, 저기? 야, 좀 희한하네. 야, 희한하네. 나, 나, 나. 나 어제도, 나 어제도 여기서 2월에서 일했는데. 야, 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골프입니다, 여러분. 진짜 결승전이어서 다들 긴장하신 게 보여요. 지금 다시 한 번 위기에서 기회를 잡은 이은재 선수. 아, 샷. 나이스. 비디오 멘탈 입사오. 나이스. 야, 나 어제도 2월에서, 나 어제도 2월에서 이랬거든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야, 진짜 희한하네, 이거. 여러분, 아직 끄지 마세요. 이제 고수님들의 실력이 나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올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빠졌은가요, 아까? 어, 빠진 것 같습니다. 거리가 또 나시는 분이라. 몇 미터예요, 회원님? 200m. 200m? 네. 아무래도 어깨 부상이, 네. 지금 스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열리는 볼. 눈 좋으시죠? 네, 지금 오른쪽 펑커 앞에 떨어졌고요. 네. 한 40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니까. 네. 제가 잘 봐드릴게요. 젊으시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드네, 힘들어. 너무 친절하게. 하하하하하하 brother, 정식을 하셨지요. 이 곳은 그 한 번 만든 다음에 꾹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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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으로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anim원 지금 이훈재 선수랑 또 양희선 선수 거리가 또 비슷하게 남아있어가지고 자, 거의 그린까지 다운 이훈재 선수, 나이스, 나이스 프로치 버디 찬스를 만듭니다 팟 찬스 왜냐면 여기 떨어지셨고 아까 이쪽 떨어지셨고 아,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와, 방금이 세컨드 샷이었던 거죠? 네, 맞아요, 너무 멀리 쳐서 놀랐군요 저희가 이 정도입니다 대박이다 300m 넘게 치신 거예요? 한 260m 정도 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양희선 선수 자, 이기를 기회로 다 된 거 쇼게임은 어마어마하십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터치! 아, 제가 항상 고민인 게 다들 굿샷, 굿샷 하잖아요 굿샷 말고 무슨 좋은 표현이 없을까 여러 가지 나샷 어디요? 나샷? 나이스 샷 줄여가지고 네, 그것도 많이 했어요 네, 나샷도 많이 하고 네 나이스 오늘 좀 줄여서 낯선 이렇게도 해봤는데 네, 아직 뜨거운 반응은 없습니다 자, 퍼팅, 퍼팅 잘하는 와... 이상훈 선배님 와... 나이스 퍼팅! 나이스 터치! 나이스 터치! 자, 그린 스피드가 너무 좋습니다 와, 진짜... 특히 지금 한국은 그린이 튀고 눈에 공이 굴러서 쌓이는 네, 이런 골프지만 여러분, 아디타에 오시면 이렇게 바른 그린에서 멋지게 칠 수 있습니다 자, 버디 퍼드 버디 퍼드 에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로망대하는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자, 이은지 선수 드디어 파를 했고요 첫 번째 파는 이은지 선수가 해냈습니다 벌써 뭐 2홀만에 다 적응하신 것 같아요 지금 네, 첫 파 첫 파 좌로 적응하신 것 같아요 아, 너무 아까워요 어... 아... 자, 근데 보기를 넣으려다가 트리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사범 선수의 보기 컷 이제 이사범 선수의 나이스 나이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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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타야 정신이 정신이 전화해 정신이 변호사 정신이 지금 이훈재 선수, 토오바, 양희승 선수, 3호바, 이상훈 선수, 2호바. 지금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무슨 생각 하실까요? 내가 나가도 되겠는데? 사실 저도... 저도 한번... 다릅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오자마자 이렇게 연습 라운드 하고 또 카메라가 많은 상태에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잔디 적응이 이렇게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어서 이제 조금씩 적응하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은 스마트 스코어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나도 해봐도 되겠는데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 16톨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죠? 네네네. 경솔하네, 댓글이. 아, 이제 파3 홀이고요. 하지만 2천만 원에 또 우리 알미 떡볶이에서 홀연 상금을 또 걸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제 일부러 2홀에서 홀연을 안 했어요. 아, 일부러? 오늘 하려고. 네. 그리고 여기 예쁜 다리가 있대요. 출렁다리. 그린에 온을 해야 저 예쁜 다리를 건널 수가 있대요. 네. 온 못 하신 분들은 다리로 못 건너고 여기로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왼쪽으로 돌아가셔야 된다고. 네. 자, 과연 누가 리얼을 할지 아니면 정말 어제 못한 홀연이 나올지 우리 알미 떡볶이 2천만 원 상금 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열고 있니.. 좋자! 홀연 해보셨어요? 저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홀연. 홀연은 하늘이 주는 겁니다. 진짜? 네. 몇 번 하셨어요? 아, 네 번? 오오오오오오. 어제 거 안 했으니까 오늘 다섯 개 되는 거지. 오늘 다섯 개 되는 거지. 자, 아직 또 이제 3번 오르기 때문에 누가 우승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핀빨 핀빨 나이스 뒷발람 타고 약간 컸습니다 네 컸습니다 자 140m 8번 아이언 드론 좀 치워주세요 이거 맞을 것 같은데 호리나 가셔야 되니까 이거 맞을 것 같아 140m 우리는 한 번 더 왼쪽으로 왜 이렇게 커 지금 아드레날린이 세 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긴장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다 이 2천만을 보여주니까 맞아 다들 긴장하지 다들 긴장하지 다들 긴장하지 자 우리 아미 떡볶이가 힘을 줍니다 한 클럽 더 나가요 네 이게 좋다 이거다 이거다 거리 딱 나이스 나이스 니어 세 분 다 온 하셔가지고 네 거의 온지가 같이 다리로 다리 한 번 걷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샷들이 좀 돌아와서 아 너무 좋습니다 어제 같이 남겨놨을 때는 그린 스피드를 좋아서 갔었는데 오늘 너무 빠른데 진짜 괜히 세 개를 못 치겠어 세 개를 네 너무 빠른 그린이 스코어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네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왜 그러냐면 프로가 아니잖아 네 그렇죠 하 버디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떨고 있니 와우 동서남북이네 동서남북 와 드디어 세 분 모두 버디 퍼 하나는 나올 것 같은데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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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은 한 분은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내리마 더더더더더더 맛봐도 이겨내는 버디 퍼 야 그린 스피드 진짜 잘 시켰다 새로 멀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스 파! 3.3에 그린 스피드 퍼팅입니다. 이상훈 선수 파로 마무리하셨고요. 드디어 또 두 번째 파가 나왔고요. 선수가 너무 쉬웠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아이에서 치셔서. 빨라 빨라. 엄청 빠르네. 빠른 그린, 빠른 그린. 라이스 보리! 감사합니다. 그림이, 이게 안 맞아. 감사합니다. 그림이 나왔습니다. 세 분 다 동타.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다. 아티타야 최고! 그림 하나 나왔다. 라이스! 파 파팅 잘 마무리하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세 분 다 동타입니다. 너무 쫄깃하네요. 다시 동타가 된 거예요? 다 파 파 파 처리하고 싶지만 다 투바, 투바, 투바! 파이팅! 파이팅! 자, 그린 스피드 3.3에 멋진 우리 아티타야 골프장. 지금 세 분 동타거든요. 우승자를 맞추시면, 네. 수점을 통해서 2인권 한 분에게. 자, 비행기, 골프, 숙박 다 무료로. 그리고 우리 또 워크샵이나 우리 단체 팀. 또 우리 또 아티타야 오고 싶은 분들. 여기가 300명까지 숙박이 되고. 오늘도 한 300분이 한국 분들이 오셨대요. 그리고 총무한테는 큰 혜택이 또 있다고 하니까요. 캣톡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로 연락 주세요. 자, 이제 몸 풀렸다 가자! 가자! 파이팅! 파이팅! 다 되는 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5홀이죠? 투온이 되는 자, 도구레 파5 자, 버디 한 다음을 이글을 노립니다 아, 왜 이러지? 드라이버가 맛이 갔네 이글을 아닌데요? 아, 남았습니다 쓰리온이 이글 있잖아요 샤디글 샤디글도 뭐 있지 않나요? 샤디글도 뭐 있지 않나요? 네, 있죠 500만원 이글을 해도 자, 이은재 선수 투온은 우리는 멋진 샷 기대하겠습니다 잠깐은 열렸지만 페어웨이 다행입니다 충분히 투온이 가능한 페어웨이고요 페어웨이 자, 이상훈 선배님 자, 이상훈 선배님 나이스! 와 와 베어웨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선배님 베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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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더 안 나와요 그게 왜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스마트 스코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자본주의 노예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국에 지금 일주일 있으면서 어제 스마트 스코어 있는 골프장 여기 아티타요에서 처음 쳐봤거든요 네 제가 타수가 6개나 줄었어요 맞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런 거리나 지형 지물을 좀 잘 못 이용하거든요 근데 여기 GPS 맵으로 잘 또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스마트 스코어가 있는 편한 네 또 한국인이 운영하는 네, 아티타요 골프장 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드라이버가 안 되니까 오늘 이거 굉장히 많이 쓰네 자, 양희승 선수가 두 번째 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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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안 돼, 안 돼 하, 힘들다 힘들다 드라이버가 안 되니까 거리가 너무 많이 났네 자, 우드 정말 잘 치세요 우와 이상훈 선배님 짧은 거리는 우드로 극복한다 아, 그 샷 한가운데 멀찍이 날아갔습니다 어, 굿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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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우와, 굿샷 우와, 굿샷 완전 핀 방향이네요 봐봐야겠습니다 단은 안 맞았어 제가 어제 여기서 쳐봤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린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스마트스코어 영상 보시면은 드론샷으로 해가지고 네 그린까지 다 보여주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이 언덕이랑 그린을 다 확인할 수 있어서. 그리고 태국은 카트가 공 있는 데까지 가잖아요. 거기에서 또 우리 스마트 스코어 보고 바로 치시면 돼요. 거리 측정비도 필요 없습니다. 벙커? 아이고야. 아, 좀 짧았어야 되는데. 어제는 벙커 샷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야, 희한하네. 안 한 것만 계속 걸리네. 벙커 들어갔나요? 지금 왼쪽으로 빠진 것 같아요. 네. 양희승우 선수의 세 번째 벙커 샷이 지금 그린 왼쪽으로 빠졌고요. 이상훈 선수의 세 번째 샷. 나이스 터치. 나이스. 스피만. 흘려.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푸샷. 지대로 먹었네, 이번에 아주 그냥. 축. 와, 이번에 뭔가 이상훈 선수가 또 버디를 하면서. 네. 이렇게 손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렇죠. 고수들은 이제 적응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빠른 그림. 와. 아우, 안 올라가네, 그거. 아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것도 충분히 버디할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터치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거 안 타고 올라가네. 맥지가 스피링이 걸리지 않아, 좋아서. 맥지가 바로 서버렸죠? 네.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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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문제가. 네. 야기승 선수의 어프로치 샷 보겠습니다. 이거 넣으면 버리잖아요. 그렇죠. 넣으면. 자, 그래도 티샷 미스 남거비에 지금 잘 끌고 오셨습니다. 세 번째 샷 굴리기. 와. 아, 그림이 빨라요. 그래서 초콘 오르막을 남겨야 유리합니다. 이야, 너무 빠른데 오늘? 이은재 선수의 버디 파워? 네. 쌍버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 부드러운 터치, 맛있는 터치! 아,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스 파워! 나이스 파워! 이은재 선수 8호 마무리하셨고요. 이제 양희승 선수의 파 파워. 한 번 더. 나이스 파워! 나이스 파워! 조금 부담되는 포기펄스를 남겼고요. 빠르다, 빨라. 자, 1m도 안 되는 버디펄. 내리막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왜 그러세요, 갑자기. 나이스 파워! 사실 저런 거리가 제일 손 떨리다. 그렇죠. 발도 떨려요. 나이스 파워! 보기로 잘 마무리했고요. 거대 나루다, 거대 나루야. 버디감 하셨습니다. 나이스 파워! 아쉽게 버디를 놓치고 그래도 멋진 팔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이스 파워! 아깝다. 아깝다, 기가 막힌 샷이야. 네, 서드샷 기가 막혔는데. 아깝다. 기세를 못 올리네, 기세를 못 올려. 하... 우리 칸차 나부리, 우리 아티타야가 지금 300명 정도 숙박을 또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신축 공사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36홀이라 충분히 많은 인원을 또 수용할 수 있고 지금 고속도로가 방콕에서 뚫리고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방콕에서도 2시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먹은 숙소도 바로 한 2주 전에 오픈한 데여서 완전 깨끗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자, 깔끔한 방 원하시는 분들 우리 또 스마트 스코어 해외 골프 투어가 있으니까요. 아티타야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티타야로 오세요. 아,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여기 밥이 너무 맛있어요. 다 한식으로 나오는데 밥 최고예요, 진짜. 원래 다 잘 드시잖아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데리고 오셔도 돼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데리고 오셔도 돼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데리고 오셔도 돼요. 미티를 쳐버리는데요. 응. 어머. 이런. 지금 아직 다들 긴장하셨어요. 긴장하셨어요. 다들. 시차시험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다들 서로 치고 놀라. 자기가 치고 놀라. 내가 이런 샷을 안 나고. 오늘 미안해요, 형. 나 때문이야. 하얀 평준화를 만드는 거 같아, 내가. 티샷을. 와,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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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를 피해서 잘 보이는 곳으로. 그렇습니다. 코스 공략이 좋으시네요, 확실히. 이상훈 선수. 우리 형님 멋지다. 스마트 스코어로 코스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저쪽은 페어웨이에. 바로 드라이버를. 진짜 이건 공격적인 시련이었어요. 깅장놀이다, 진짜. 와. 깅장놀. 각성했다, 각성했어, 진짜. 처음 맞았다, 드라이버. 아우. 230m. 내가 볼 땐 안 되고. 그냥. 자, 이훈재 선수 세컨 샷. 고. 받는 소리는 네, 조금 둔탁했지만 그래도 잘 한 것 같습니다. 요리 오늘 바빴다. 지금 이상훈 선수는 충분히 투혼을 할 수 있는 거리여서. 130m 정도 남았고요. 조금 짧았지만 그래도 멋진 샷을 보여줬습니다. 짧아요? 응. 드라이버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와. 진짜 거리가. 3, 40m. 큰 샷이 여기까지 있네요. 진짜 한 300m 가까이 치신 건가요? 전 노래 보기를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인 샷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 터치 좋아요. 와. 칙. 아, 백스핀. 아. 언덕 맞고 약간 뒤로 왔어요. 네, 그쵸. 너무 아쉬운데요? 바운스가 앞으로 트여야 하는데 바운스가. 앞으로 안 튀네. 자, 어프로치 잘하시는 이윤재 선수. 자, 어프로치. 자, 어프로치. 자, 어프로치. 진짜 어려운 어프로치 샷이었는데 기가 막히게 붙이셨어요. 조금은 길었는데 그래도. 팟 세이브 충분히 가능한 거리로 남으셨고. 이게 만약에 팟 세이브가 된다면 이은재 선수 우승하는데 큰 한몫을 또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세 분이 완전 박빙이셔서. 네, 박빙이예요. 진짜 한 샷 한 샷. 네.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포털을 선택하셨어요, 양희순 선수. 포털을 선택하셨어요, 양희순 선수. 아, 앞에서 걸리는 게 많아서. 뭐 하는 거지? 미치겠다, 잘 고른다는 생각에. 야. 아, 에이프론도 잘 고를 줄 알고 톡 친 게 너무 짧았습니다. 진짜. 이걸 본 이상훈 선수는 어떻게 칠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아, 튕겨서 튕겨서. 역시. 이게 바로 구력이다. 와, 붙었다 붙었다. 야. 나이스 터치. 나이스 터치. 야. 상대방이 짧았기 때문에 길게 칠 수 있었는데 잘 조절했습니다. 야, 미치겠네. 이훈재 선수의 팝펫. 나이스. 아, 끝에 걸렸어요. 너무 아파. 잘 쳤어, 잘 쳤는데. 스피드 때문에 보내. 아, 너무 아파요. 돌겠다, 돌겠어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다리가 기니까. 이야, 진짜 돌겠다, 돌겠어. 어우, 스트레스. 보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양혜진 선수. 이상훈 선수의 팝펫.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들어가면 선두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팝펫. 들어가면 선두, 들어가면 선두. 나이스 팝. 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상훈 선배님 너무 잘하죠? 무력이 36년이시라고. 1위로 올라갑니다. 5위로 마무리하신 이훈재 선수. 이상훈 선배님 파하시고요. 우리 이훈재 선수, 양혜진 선수 보기 보기 하면서 1위는 우리 이상훈 선배님이 1위를 달리고 계십니다. 누가 우승할지 아무도 몰라요. 알아요? 저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이제 6번 홀, 이상훈 선배님. 와, 부착!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으셔. 잘 갔어요. 못 당하겠어. 안전하게 잘 갔습니다. 오늘 컨디션. 어제 많이 주무시는 적이 있으신데요? 아, 그리고. 이 아티타야가 이상훈 선배님이랑 잘 맞아요. 와, 진짜. 찰진 소리. 멋진 소리. 잘 갔어요? 저 스탭들 한 데까지 갔어요. 저 스탭까지 갔어요. 내가 보기에. 화났어요? 아니, 세월이 중앙으로 채. 아니, 화난 거 같아. 가져온 거 같아. 하의 이제. 하의 보 också Hope l ל크로 св赴고 하의 보뇨리 Tan G5 프랑 7번 Clemu串ROAD 반전 했 Göko này! 화난 거 같은데? 아 이제 돌아왔어 화난 거 같아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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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하나 준비했어요 이제 세컨드 샷 잘 맞으면 네 뭐예요? 네 잘 치면 얘기할게요 하나 준비하세요 네 남들이 쓰지 않는 말 네 아! 나이스 터치마 빠레 빠레 와 나이스 터치 와 제 거 안 듣고 있었죠? 이거 같이 했었어야 했는데 아 그러니깐요 오 나이스 온 빠레 와 나이스 터치 보드샷 띵짱롸이 네 오 오 그래도 나이스 온 나이스 온 나이스 온 네 아무래도 우측에 벙커와 물이 있으니 조금 땡기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이윤재 선수의 세컨 샷 제일 멀리 나가셨어요 이번엔 오! 좋은데요? 아 약간 아 짰나? 가운데 하나 왼쪽 하나 우측 하나 항상 네 와 짧은 거 같은데? 온 하셨으니까 그 멋진 샷 해주고 그랬는데 왜 안 해? 아 약간 아쉬워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이따 그러면 나오면 해주세요 네 잘 아껴주세요 네 네 내리막이네 아우 또 내리막이야 양희순 선수의 버디퍼드 자 내리막이랑 힘 조절이 중요합니다 자 물 쪽으로 오션 브레이크가 있어서 내리막을 잘 태워서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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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나이스 터치입니다 나이스 터치 맛 가래 네 자 이은재 선수 자 부드러운 터치 아 우선 팟 세이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돌아가겠습니다 나이스 파워 아 나이스 터치 마 바디 나이스 파워 어 그거 괜찮은데요? 입에 착장 묻는데요 자 이상훈 선배님 버디 파워 맛있게 태우는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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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무리 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부탁할까요 네 나이스 파워 우리 양희순 선수 이게 파가 첫 파가 되는 첫 파입니다 네 아 정말요? 그렇죠 어디 하시고 네 나이스 파워 나이스 파워 오늘 파는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첫 파 첫 파 오늘 파하기 힘들다 지금 스마트 스코업의 최강 골프 대회 또 6번 홀까지 마무리했는데요 지금 이제 스코어가 2개 3개 4개 오버하고 계속 저희도 바람이 좀 불어서 덜 덥지만 네 여러분들 땀 좀 식히라고 바른 샤워 물티슈로 네 이게 친환경이라서 네 자연 보호도 하고 뽀송뽀송하고 하나 써보세요 직접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땀 날 때 바른 샤워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고 네 우리 또 뽀송뽀송하죠? 네 뽀송뽀송 향기도 나면서 네 자 바른 샤워 물티슈로 깨끗이 닦고 후반은 더욱더 멋진 샵 보여주실 거죠? 네 몇 개 오늘 스코어 예상하십니까? 최종 스코어 4개 4개? 저도 4개 일단 하겠습니다 아 일단 4개 자 양희순 선수 일단 저는 4개는 탈락이래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요 버디 치면 되죠 4개 4개 해버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 하시면 되죠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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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에 0개 치면 4개잖아 저 0개 아닌데 4개인데 우리 최종 스코어는 세 분 다 4개를 예상했고요 자 과연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여러분들 스마트 스코어 댓글 고정란 가셔서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자 딱고 후반 잘 치자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어?